반갑습니다. 2022년 2월 28일 현재 시간 7시 28분 오늘 추천주 성적 및 그리고 3월 2일이죠. 내일은 휴무입니다. 내일 3월 1일 3일절이구요. 내일 휴무고 3월 2일 급등 예상 종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금요일날 추천드렸던 보태기 보성파우텍 자 이거 하나밖에 추천 안했습니다. 이거 하나밖에 추천 안했고 급등 예상 종목으로 뭐 들어갈게 없다 그렇게 말씀을 정확하게 드렸구요. 단이나 다를까 안티들의 열아와 같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깔끔하게 유일하게 상한가가 나왔다. 유일하게 상한가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정말 이 제가 드리는 이 추천주에 대해서 정말 최고의 최고의 수익을 여러분들이 같이 보실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구요. 여러분들은 제가 드리는 종목 제가 드리는 종목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되고 정말 여러분들이 저희 방송을 보시고 수익이 많이 나셨으면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시고 구독도 좀 박아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뒤에 보이시면 칠판 보이시죠? 칠판 칠판 보이시죠? 칠판이 뭐냐? 이제 여기서 강의도 할 예정입니다. 강의도 뭐 매매 방식 그리고 매매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가지 기법에 대해서도 여기 보시면 칠판에 이 타우루스 보이죠? 타우루스 이거 이불로 갖다 놨어요. 뭐든지 박살내버리겠다. 이 심정으로 뭐든지 박살내버리겠다. 이 심정으로 집에 있는 우리 머시마가 좋아하는 이 타우루스 몰래 훔쳐왔습니다. 지금 집에서 어디 있는지 몰라. 내가 출근할 때 모르고 딱 그냥 훔쳐왔거든. 딱 알면 완전 난리날 건데 집에 가서 이래야지 아빠 이거 어디 갔는지 못 봤어? 이러면 모르겠는데? 이러면서 잡아떼려고 했다. 타우루스 제가 지금 뭐든지 박살내자는 이 타우루스 한번 보세요. 이거 이거 검 들고 있지 않습니까? 다 박살내버리겠다. 다 상가 찍어버리겠다. 이런 마인드로 지금 하기 위해서 이거 가져왔습니다. 이걸 옆에다가 이렇게 딱 갖다 놓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강의도 할 거고요. 기법도 설명해드릴 거고 조건 검색식이 뭔지도 제가 알려드릴 거고요. 여러 가지 판너로 지금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보송파우트에 오늘 상가 나왔고 축하드립니다. 유일하게 오늘 상가입니다. 이런 뭐 금요일날 추천을 드렸기 때문에 누구나 누구나 수익을 낼 수가 있었고요. 더군다나 제가 제일 많이 받는 질문 중에 10% 올라갔는데 물렸다. 20% 올라갔는데 물렸다. 물렸다 하면 안 돼요. 내가 욕심이 많아서 물렸다. 이래 이야기를 해야지. 15% 갔는데 종목이 15%나 상승했는데 물렸다 하시면 그거 추천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섭섭하죠. 굉장히 섭섭합니다. 그래 보시면 되고요. 일단은 조건 검색 오늘 추천주 내역들 한번 보겠습니다. 포테이토님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많은 분들이 또 수익 냈습니다. 카톡에는 많이 올려주는데 카페에는 안 올려주네. 전화무정에 268만원 정말 이런 수익이 정말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수익을 못 낸 거는 여러분들이 수익을 못 낸 거는 여러분들이 못해서가 아니라 수익을 못 내는 전문가를 만나서 그런 거예요. 수익을 내는 전문가를 만나면 수익이 나옵니다. 안 나오려고 해도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종목을 다 알려드리지 않습니까? 종목을 다 알려드리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들께서 최고의 수익을 저희가 내드릴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콜라 회원님 축하드리고요. 콜라 회원님 축하드리고 또 보시면 전화무정님 이분은 전부 다 올리시는 분이죠. 정말 손실 수익 다 합쳐가지고 손실이 많이 나올 때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기 때문에 매일매일 올려주시고 방송반까지 다 같이 다 같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 종가방 그리고 단기반 매일매일 추천을 해드리니까요. 믿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특히 종가방 같은 경우에는 3시 15분에 3시 15분에 한 종목이 나가는데 장이 아무리 떨어져도 정말 그 지지선 만큼은 딱 잡을 수 있는 그러한 종목으로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저희가 한 종목이 나갔고요. 믿고 들어오시면 이 종가방 종목에서 지금 장이 너무 안 좋지 않습니까? 지금 뭐 푸틴이 뭐 핵을 쏘겠다 안 쏘겠다 뭐 이런 말까지 지금 나오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안 좋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가방에서 수익을 계속 꾸준하게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믿고 들어오시면 돼요. 들어오시면 되고요. 문이 있으시면 010-826-09542 문이라고 글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문이라고 글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지금은요. 사실상 추천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 장이 너무나 안 좋기 때문에 지금은 추천하는 전문가가 좀 이상할 정도예요. 추천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있는 종목에 대해서 뭔가가 더 이슈가 있거나 아니면 변동사항이 있거나 이러면 그것을 이야기해주는 게 맞거든요. 왜냐하면 다 물려있기 때문에. 하지만 저희 위너스TV에서는 이렇게 열성적으로 저희가 매일매일 추천지를 드리고 여러분들께서 정말 방송을 꾸준하게 보신다면 상가도 먹을 수 있고 하다못해 5%도 먹을 수 있고 10%도 먹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수익을 내드릴 수 있으니까요. 믿고 들어오시면 여러분들도 정말 따봉 서로 우리가 알아서 알아서 따봉이 되는 최고의 수익을 내드릴 수가 있다. 이 말씀을 강력하게 드리겠습니다. 자 월요일 추천주 보겠습니다. 월요일 추천주 일단 메디국스 이런 거는 하면 안 돼요. 동전주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알라들이 하는 거예요. 알라들이 알라들이 누구냐? 집에 있는 우리 알라들이 하는 거예요. 초등학생 동전주 형님들 하지 마세요. 동전주 100원짜리 200원짜리 이런 거 못 먹었습니다. 하지 마세요. 형님 하지 마세요. 제발 이래 이야기하면 정말 내 이야기하네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다음부터 형님 안 하시면 돼요. 형님들 동전주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 마시고요. 동전주로 동전주 사시는 분들의 한 가지 공통점은 그겁니다. 포만감 와 내가 이거 오늘 주식 좀 샀네 내가 한 몇만 주 샀네 막 이런 포만감 때문에 하시는데 동전주는 될 수 있으면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하더라도 완전히 소액으로 완전히 소액으로 하시면 되고요. 자 3월 2일 또 멋지게 수익 날 좀 뭐 알려드릴 테니까요. 제발 좀 보고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 하시고 제발 좀 여러분들께서 개인 매매 하지 마시고 우리 위너스TV 위너스TV 저희 리딩방에 들어와서 하이보시면 훨씬 더 많은 수익을 낼 수가 있다. 이 말씀을 아주 강력하게 드리겠습니다. 문자로 문의를 주시면 리딩방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수요일 날 수요일이죠. 오늘이 월요일이니까 하요일 날 쉬고 수요일 날 추천 종목 어떤 종목이 있는지 지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제 입만 잘 보고 따라오시면 되고요. 제가 느끼는 제가 들어가는 종목만 들어가셔도 충분히 수익을 내실 수가 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월요일 날 추천 중 역시 시장이 안 좋으니까 하 진짜 뭐 추천할 게 많이 없네. 월요일 날 한 종목 해야 되겠어요. 일단은 차트도 만들어짓고 수급도 좋은 이런 종목을 해야 되거든요. 차트 만들어지고 수급도 만들어진 이런 종목에 들어가야 됩니다. 한인 네트워크스 시가가 다 개미들 틀라고 진짜 대성에너지 대성에너지 나쁘지 않네. 차트도 괜찮고요. 디스 드릴리온 와 진짜 하이올라 찌약인데 알루코 아 아 하이올라 추첨주 하이올라 한 종목만 해야 되겠습니다. 딱 한 종목만 해야 되겠고요. 이건 100% 개미 털기고 이거다가 이건 뭐 바로 튼다고 해야 돼 아 진짜 와 하이올라는 종목이 지금 제대로 된게 안보이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을 내드려야 되기 때문에 미래생명장원이 괜찮은데 이게 지금 3일간 동시효과 종목 같은데 이게 언제까지지 가열종목이거든요 미래생명장원 미래생명장원은 아직 모르고 KH바텔 대성에너지 자 형님들 월요일날 추천주 대성에너지로 가겠습니다 대성에너지 3월 2일 대성에너지로 가구요 두번째 종목은 별도로 없습니다 수요일날도 대성에너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성에너지 잘 접어놓으시구요 형님들 누님들 저만 잘 따로 오시면 됩니다 좋아요 구독 팍팍 눌러주시고 상한가 갔는데 안 눌리는 사람들은 양심이 없는 사람들이다 진짜 아니 진짜로 금요일날 상한가를 보내줬는데 지금까지 구독 안 눌리시고 좋아요 안 눌린 사람들은 진짜 상한가 먹을 자격이 없다 수요일날 대성에너지입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설정은 꼭 필수로 해주시구요 여러분들한테 수익을 많이 내려드릴 수 있게끔 저희가 열심히 할테니깐요 문자 주시구요 그리고 아 정말 매매하기가 힘들다 매수하는 방법을 모르겠다 어 나는 정말 내가 위너스 대표가 하는 반에서 들어오신 반에서 카카오톡방에서 리딩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010-826-0942로 문이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정말 수익을 잘 내드릴 수 있으니깐요 빠르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최고의 수익을 내드릴 수 있게끔 해드릴 테니깐요 믿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네 믿고 들어오시면 되구요 여러분들은 정말 지금 현재 최고의 전문가가 하는 어 방송을 보고 계신다 지금 장에 추천하는 전문가 거의 없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구요 어 성공초자 기원 드리구요 어 정말 대박이 날 수 있게끔 여러분들도 화이팅 하시구요 어 저를 믿고 따라오신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 믿고 하실 분들은 꼭 문의라고 꼭 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 까 잠시만요 unos tô